영국 상원의원들이 의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며 영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물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고위관리는 탈북민 강제 북송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19일 중국을 주재로 한 대정부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국무상을 지낸 휴고스와이어 상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과 신장 위구르족, 티벳 문제 등 중국이 국내 문제로 치부하며 반대 의견을 봉쇄하는 인권정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중국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의원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 의원은 외장인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도 타르크 아흐마드 외무부 국무상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기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냐고 질의했습니다. 국무상을 지적했습니다. 국무상을 지적했습니다. 국무상에prof Purdue pointifique 국가대단을 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아흐마드 영국 외무부 국무상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속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인권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또 영국이 지난 4월 유엔인권이사부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린 북한의 건설적인 참여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원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18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속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년간 지속해온 강제 송환의 오랜 관행을 중국정부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정부가 지난주 강제 북속한 탈북민 600명 중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로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들은 현재 투옥과 고문, 강제수용소 구금, 심지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의 직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중국 당국과 외교적 대화를 시작하고 중국이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대신 제3국으로 추방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귀인 뉴스 김영곤입니다.